BTN 불교TV의 유튜브 채널 깨달음을 얻는 BTN 명법문이 10만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BTN 불교TV를 통해 방송된 스님들의 법문을 엄선한 깨달음을 얻는 BTN 명법문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영감과 삶을 고찰하고 마음의 안식을 주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정연선 기자입니다.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BTN 유튜브 채널 깨달음을 얻는 BTN 명법문이 개설 2년이 되지 않아 10만 구독자를 돌파하며 유튜브 실버 버튼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깨달음을 얻는 BTN 명법문은 BTN 불교TV를 통해 방송된 명법문을 엄선해 재조명하고 바쁜 현실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깊은 영감과 삶을 고찰하는 시간을 제공하며 꾸준하게 호응을 키워왔습니다. 빠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 요즘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법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긴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구독자들이 꾸준히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종교를 초월한 시대의 스승, 법정스님부터 묘허스님과 증문즉설의 법륜스님, 최근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광우스님과 법상스님까지 다양한 방식과 특징을 지닌 명법문들이 불자는 물론 현대인에게도 삶의 지침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개인이 지은 업을 별업이라 하고 여럿이 함께 지은 업을 공업이라고 합니다. 별업, 공업. 요즘 봤을 때 전지구적인 재앙은 오만한 인류의 오만한 공업에서 오는 거예요. 10분 안팎의 짧은 영상의 주를 이루는 유튜브 세상에서 짧게는 20분, 길게는 2시간 분량의 긴 법문이 오히려 현대인의 깊은 고민을 이해하고 풀어주는 데 효과가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 거울과도 같은 이 마음은 마음 거울이라고 하죠. 마음 거울. 이 마음 거울은 언제인지 모를 옛날부터 한 번도 생겨나거나 사라지지 않고 불생불멸한다고 하는 거예요. 부중불감, 불구부정하단 말이에요. 깨끗하고 더럽지도 않고 생기거나 사라진 것도 아니고 늘 있단 말이에요. 깨달음을 얻는 BTN 명법문은 구독자 10만 돌파를 계기로 더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법문을 통해 현대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더 다양한 주제, 장소, 법문 등 유튜브에서만 다룰 수 있는 유튜브 오리지널 컨텐츠로 구독자들을 찾아뵙고 싶습니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화제와 문제를 부처님 법으로 해석해 해안을 제시해온 유튜브 채널 깨달음을 얻는 BTN 명법문은 호응에 힘입어 현대인에게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주는 공간으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